한국국토정보공사 존경하는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 사랑하는 동료 교수님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고대가족 여러분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학교 발전에 불철주야에 쓰시는 고대가족 여러분과 고려될 게 변화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한 가운데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건대 기해년은 큰 변화와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의 불안정으로 온 세계가 불안에 떨었으며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크게 어려워졌으며 또 국내적으로는 곳곳에서 어지러운 정쟁과 인연분쟁이 이어지면서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학들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방향과 입시 제도 등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으며 재정난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에 우리 선생님들의 봉급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을 학교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생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는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더 큰 성장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QS세계대학 평가에서 세계 83위로 올라선 사실을 우선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의 145위에서 6년 연속으로 상승하여 62계단을 뛰어넘었으며 국내 종합사립대학 중에서는 5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순탄치만은 않지만 세계 50위권 내의 글로벌 초인류로 진입하기 위한 또 하나의 교두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지난해 국내 대학 최초로 인공지능 대학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AI 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신기술과 신문학의 산실이 될 것이며 관련 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과 사회혁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SK 미래관을 준공하여 IoT, IC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원 청담 캠퍼스 착공으로 고대의료원의 강남시대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유희성 교우님의 지원으로 고대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인성 스타 연구자상을 제정하여 구체적 목표를 향한 대장장을 시장하였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신정문, 문화스포츠관, 산업혁명관 중공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머물고 싶은 캠퍼스 구축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창업과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술사업화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수강신청제도 개선에 착수하였습니다 개교기념일 및 고대인할 행사를 지역주민과 교우들에게 개방하였으며 국제동학의 대학, 해외사회봉사활동,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확대, 국제공동영우회 활성화된 국제화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대가족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온 결과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고대가족 여러분 오늘날 대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학력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의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해외 대학과의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힘입은 중국 대학들의 부상은 멀지 않은 미래의 국가적 위협으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대학 이외에도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도 도태될 수 있는 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엄중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한치 앞을 가듬하기 어려운 격동의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면서 기존의 학문 체계와 가치관이 붕괴되고 세상을 움직이는 패러다임과 프레임도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때일수록 오랜 세월 연면하게 이어져 내려온 권아기념과 고대정신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고려대학교는 115년 전 국권을 찬탈당한 상태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으로 국권을 되찾고 일리역사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하자는 온 국민의 여망을 담아 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바로 이 같은 권아기념과 자유정의 진리의 교훈 공선사후의 정신으로 역사의 고비마다 조국의 독립광복과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 등에 혁혁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사회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2019년 3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창의고대, 사람고대 그리고 소통과 통합을 바탕으로 한 화합고대의 기치를 내건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신은 요즘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혼란을 걷어내고 새 역사를 여는 나침판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창의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학문의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 즉 선도자로 나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보다 앞선 선도자로서 도전적으로 창의에 앞장설 때 어지러운 세상을 극복하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성원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연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학사 및 행정제도와 시스템도 능률과 실용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앞세우는 사람 중심의 고대화 서로 진심으로 밀어주고 끌어지며 통섭하는 화합구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가 창의와 사람 그리고 화합의 정신을 도입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확실하게 그 뿌리를 내리는 착근의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구성원들과 더 많은 구성원들과 더욱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시 2년 차에는 지속성장 가능한 혁신전 전략을 실행하게 됐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의 니즈를 해결하는 융합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필요한 공간 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연계 교양교육 내실화와 ICT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공간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어느 특정 대학 또는 학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화합구대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연구원의 체계를 완비할 것이며 데이터과학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4.18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은 오랜 세월 억눌려온 봉군과 독재의 사슬을 끊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이 나라 민주화의 분기점이었습니다 60주년을 맞는 새해에는 4.18의 정시를 한 차원 더 승화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새해부터는 고대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고대만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재정립함으로써 다시 한번 민족과 인류 앞에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시무시계 신년사를 준비하면서 새해 첫날인 어제 참 귀한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2년 전 우리 고대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지금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제1포백여단 일병으로 복무하는 고대생의 문자메시지 있습니다 이 정도 필력은 되어야 72년 역사의 고대신문 편집국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학생의 신년 인삿말 일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새해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와 파고가 길목마다 도살일 것이며 우리의 의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금의 낙관이 가능하다면 흔들림 없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아직 세상에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장님 또한 그런 분으로 믿고 있으며 고려대가 위기 속에서도 성숙한 그 이름과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지라 믿습니다 문득 최근 부대에서 읽은 막스베보의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떠오릅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균형있게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같은 새파란 학생으로선 짐작도 어렵습니다 현실은 쉽게 왜곡되고 선한 의지가 살아 숨 쉴 공간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감정적인 비판과 주장은 그 이면에 있는 차가운 논리와 이성의 영역을 넓게 아우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늘 더 나은 길은 존재할 것이고 난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정신을 가진다면 고려대학교는 앞으로도 순항하리라 믿습니다 선장이신 총장님이 그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당장의 세간에서 도는 비판과 대중화된 무지 및 공간부지에서 비롯된 맹목적 세서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이 그것을 환히 밝혀주겠지요 학교가 그립고 교수님과 학우들의 지혜가 그리워지는 새벽 벽도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힘든 군생활 속에서도 그리워하는 학교 졸업한 교우들이 힘들 때마다 학창시절을 회상하는 마음의 고향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학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려대를 만들기 위해 경자내내는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보다 더 지혜롭게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다면 박수로 하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등불은 어두울수록 더 밝아지고 영웅은 난세일수록 더 빛을 바란다고 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고려대학교에 대한 세상의 기대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힘을 합쳐 창의고대, 사람고대, 화합고대의 꽃을 피워갑시다 지난해 고대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고대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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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